안녕하세요 꿈꾸라대추입니다 안녕하세요 꿈꾸라대추입니다 이곳은 저희가 하계전정을 했던 제1포장인데요 영상을 업로드하고 약 20일 정도가 지났는데 그 20일 동안 열매들이나 꽃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하계전정 했을 경우에 첫 번째 가지입니다 1차 결과지를 제거했고 새순을 받아서 60cm에서 1차 적심을 했고 그리고 옆에 2차 결과 모지의 세력에 따라서 이렇게 2차 적심을 했는데 현재로서 보면 이렇게 2차 결과지에서 꽃들이 대부분 다 수정이 이루어졌고 많은 열매들이 현재 착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2차 적심을 했는데 2차 적심을 했는 길이가 다 다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차 결과지가 1,2,3,4,5,6개가 적심을 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옆에 있는 것은 1,2,3,4,5,6,7,8 즉 2마디가 더 길죠 이렇게 했는 이유는 이 가지의 세력의 차이 때문입니다 이 가지는 이 가지에 비해서 세력이 다소 약하기 때문에 6마디에서 적심을 했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8마디에서 적심을 했는데 보면은 적심 안 했는 이 두 마디 내에서 꽃이 오고 있고 열매가 착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1차 결과지에서 저 밑에서 열매를 받지 않고 이렇게 새순을 뽑아서 했을 경우에 과도 이렇게 충실하게 달리고 또한 다양하게 여러 부분에서 열매가 분산되기 때문에 나무의 세력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금 시기가 7월 하순경이 되는데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까지는 열매가 박과기에 접어듭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노랗게 이렇게 갈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수정 분량으로 해서 자회는 낙가되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민감히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재 이 마디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착화되어도 두 알 이상 착화되면은 이 가지가 이제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개만 착화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아주 적절 양의 열매가 착화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가지 봤을 경우에 두 개면은 2, 6, 12, 12, 12개 여기 같은 경우에는 16개에서 이 위에 마디만 해도 스물 몇 개가 스물 여덟 개 정도 담길 거고 이 가지 전체 봤을 경우에는 1kg에서 한 2kg까지 착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하는 수의 열매를 착화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두 번째 케이스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직립을 했던 것을 이 클립을 이용해서 유인을 했었고요 그 당시 꽃이 많이 왔는데 지금 보면은 꽃 사이에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열매가 착화되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립되었을 경우에는 이렇게 꽃들이 많이 없었는데 유인하고 나서 많은 꽃들이 왔고 이렇게 가디마디마다 왔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케이스가 되죠 가지가 처음에 옆으로 하나 나 있었고 이렇게 위로 두 개가 있었는데 이 하나를 포기함으로써 이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당시에 새 손을 자르고 이렇게 열매가 아닌 잎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결과지를 놔뒀는데 현재 결과지 그 당시에 4개 중에서 3개는 짧게 됐지만 하나는 길게 빠졌고 그래서 이 사이에서 3개의 대추가 현재 달려 있고요 얘들 두 개 살린데서 보면은 이렇게 유인을 해서 보면은 한 가지를 포기함으로써 이렇게 열매를 이렇게 열매를 현재로서는 이렇게 착화가 되었고 이 앞에 나무 같은 경우에도 현재 착화가 되고 있습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늘진 곳은 열매가 착화하기 어렵지만 상단부에 두 가지를 남겨둠으로써 많은 양의 열매를 수정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묵은지에서 제거하지 않았던 1차 결과지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당연히 잎 확보를 위해서 놔뒀는데 이렇게 보면은 열매가 밑으로 쳐지면서 5개에서 6개의 열매가 확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의 주 목적은 이제 열매가 아니라 잎 확보지만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결과지 내에서도 이렇게 열매가 착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하계 전정 후에 이제 한 60일 정도가 지났죠 그 포장이 현재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는 닭과이기면서도 비대기에 접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게다가도 아직 올래 같은 경우엔 늦장마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해충 관리에 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소 일부의 과들이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 지금 현재는 이렇게 보면은 과일이 많이 착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떨어져야 나머지 과일들이 건강하고 또 좋은 과로 탄생하기 때문에 일부 낙과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과도한 영양제 시비라든지 그런 건 자제해 주시면은 보다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꿈과 대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6년 동안 슬리디라, 슬리따, 슬리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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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nda, 슬리디라, 자세여 공유i 대로 시기에 슬리디라, 슬리디라, 승 Jour日의 AtlantOneCon today 슬리디라, 또 슬리디라 선생님 DONOB SEN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